조금만 마! 안 한다! 해야지 상상하지 열일하셨어요 형이 열심히 하셨어 형이 열심히 했어 형이 열심히 했어 나도 크락켄 같아 캐릭이 하네 사람들이 이거 보고 옷에 땅에 비달린 것 같다 곰인회 곰인회 ual azon zes 티인만 보bene 자, 세워봐라! 아, 형 진짜 잘한다. 호흡 하하하하 아휴 아휴 이유를 좀 보시지 말고 이유를 봐라 하하하하 히야야야 이fred 스페크 이에 ass 하하하하하하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어허 아 웃지 말라고! 치엔데가! 가랑비에 흠뻑 젖는다! 아 진짜 창업적이다! 진짜 크리에이티브야! 왔다! 어떻게 하냐? 왜? 지 몰라! 나 한 번 했잖아! 뭐 하는 거야? 오브영상 오브영상 괜찮아요? 하하하하 괜찮아요? 하하하하 생각 좀 하려고 제가 박씨 자아 성찰을 해야 돼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지금 맞아 성찰할 시간이 필요해 어 저기 있었어? 하하하하 너 아이클 몇이야? 128 야 녹네 너 몇이야? 너 128인데 너 107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영 진영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그럼 봐야겠니 얘들아 바... 바흥이 형 그냥 봐 하하하하 바흥이 형 그냥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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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만하는 거 아니니까 이 팀이 형 좋다 뭐가 이 팀이 형 좋다 이 팀이 형 지금 예상지가 안 해가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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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탄생 이 상황에 ... 하가 부끄 잘하자 글씨가? 허베 계속 5 2 3 1번 2번 2번 잠깐 진짜 안 오는거야 2번 2번 쿵 쿵 쿵 쿵 그 소들이 떼창하면 뭔줄 아나 단체 소속 1세 로봇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아니 이야 야 야 이런 숫자만 더 적어도 돼요? 야 야 분명히 해볼게 아 진짜 아 진짜 야야 너 너어디게 해줘 아 머리 너 어디? 너 어디? 너어 오워! 너어 오워! 난 또 난 또 어머 소리 받았어요 준비 시작! 12 3 3 잠시 Los good 다다다만 내생 질! 으악~~ 형아보세요. 새 학교부터 이렇게 시끄러우세요. 뭐야?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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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런? 제아이 지금 안 한다네. 제아이 지금 안 한다네. 아, 내 또 타이밍. 심장이 너무 뛰어. 심장이. 오! 오 진영 진전이 없는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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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아 거기서 춤 동작 하나 만들겠어 형님 자 형 감탄사 좀 바꿔줘요 R5 오!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? 오! 형이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? 오! 자 시청자 퀴즈 5를 몇 번 했을까요 진영이? 잘하면 6분대에 가겠는데 후! 오! 약간 대리만 좀 더 오 야! 저 형 한 다리 건널 때마다 오야를 한 번 해줘야 돼 아니면 못 넘어가죠 형 여기서 형이 형이 그 슈가글라이더를 키우는 그 증거를 보여줘요 저 땡겨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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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무서운데 할 건 나 한다 오! 야 못 뛰어 ㅎㅎㅎㅎ 으 흐흠 형! 형! 오! 오!!! 내가 어떠셨 1960 Clapping 뛰어요? 점프! 점프! 으악~~~ opening 좋았다 저 형 좋아 맛있어서 기분 좋으라고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기를 언제나 행복하게 명리를 야 너가 1분에서 6포랑 오징어 되게 맛있다고 사실 너 생각해서 사온 거야 루티씨도 너 맨날 흘려가지고 야 너 이거 잘 닦으라고 내가 루티씨도 샀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예능을 진짜 좋아한다. 괜찮다, 요즘은. 우승팀에게는 제가 두 접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벌써 접시를 두는 건가요? 게임을 할 때마다 접시를 두 접시시 제가 지금 잘 해드립니다. 진짜 평소 많을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. 자, 이제 두 번째 게임! 네, 두 번째 게임. 근데 그게 더 목이 아플 것 같은데요? 자, 두 번째 게임! 우승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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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언가니 욕해 뭐? 어 러마가요? 그러니까 이게 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서 왜냐면 내가 이게 방송이 되다 싶었는데 진짜 이게 미처리 없이 방송이 되긴 한데 어 좀 관대한 방송이 아닐까요? 슉슉슉슉 어 러마 이게 어떻게 욕이 아니야? 이게 어떻게 욕이 아니야? 이거 욕이지 아니